나는 사실 살면서 집이 집터라고 하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내가 왜 이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처음에 이제 엄마랑 자취를 시작하니까 집을 같이 보려고 이제 막 돌아다니던 이 집 저 집 다 보고 있었는데 여기 이사 오기 전 집이 들어갈 때부터 유난히 내가 너무 맘에 안 들었어 근데 맘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 사실 왜냐면은 이 동네의 그 가격의 그 평수면은 이 집이 너무 괜찮거든 근데 너무 싫은 거야 이 집이 왜 이렇게 들어가야 싫지 이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자 이러고 내가 그냥 들어가 살았어 근데 이렇게 사는데 내가 첫날부터 정말 이사 오기 전까지 단 하루도 빠져면실 내가 꿈을 메일 거 잠을 진짜 많이 못 잤단 말이야 수면제도 한번 처방받아보고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예전에 이런 귀신 썰을 푼 적도 있었잖아 근데 그 풀고 나서부터 조금 그랬던 것 같긴 해 나는 내가 그 집에서 자는데 꿈에서 화장실 불이 탁 켜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왜 불이 켜졌지? 이러고 잠결에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 계속 쭈그리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위가 내가 깼었다 한 번? 그러고 나서 한 번은 내가 그냥 게임을, 게임을, 롤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막 야야야 막 이러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불이 탁 꺼지는 거야 종전된 건가? 그러다가 이제 두꺼비집으로 갔지 근데 그 두꺼비집을 탁탁탁 올리는데 안 올라가는 거야 불이 불이 계속 안 들어오고 그렇게 내가 20분 정도 실경이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관리실에 바로 전화를 했지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갑자기 와서 두꺼비집을 탁탁탁 하는데 불이 탁탁탁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가만히 나 쳐다보시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안 들어왔어요 불이 나 진짜 이랬어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순간 아니 진짜 뭐지? 나 왜 어이가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날 밤에 잠이 들었어 딱 자려고 딱 누워서 자는데 꿈인 것 같아 꿈이야 지금 나 또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내 방이야 근데 내가 눈을 갑자기 설잠을 자다 이렇게 딱 켰는데 어 나는 원래 암막 커튼을 닫히고 자거든? 근데 그날따라 암막 커튼이 이렇게 반이 열려 있는 거야 근데 아 그댔다 몸이 좀 이상해 몸이 왜 이러지?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조복조복 걸어가가지고 그 창가에서 커튼을 치려고 딱 잡았는데 진짜 여자가 이러고 쳐다보니까 창문에서 근데 나랑 눈이 딱 맞이는데 나 8층인데 와씨 커튼 팍 치고 내가 잠이 확 깼어 근데 딱 봤는데 커튼은 쳐져 있었지 근데 그날부터 내가 악몽을 너무 많이 꾸는 거야 진짜로 매일매일 봐 그 집은 당연히 내 입장에서 바로 악몽을 꾸고 이런 거 아 이거 진짜 여기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이사를 했지만 예전에 중학교 때 살던 집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집이 있는데 나는 그 집이 한몫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 집이 갑자기 엄청 힘들어졌을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 집에 이사가고 나서야 유난히 내가 가위도 정말 많이 눌리고 귀신도 정말 많이 봤던 집이야 내가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집이 정말 안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엄마가 우리 엄마가 몸이 되게 약했어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맨날 매일 밤 저녁에 저녁 먹고 나면은 아 수윤아 얘가 너무 꾹꾹 쓰신데 안마 좀 해줘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매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날도 내가 이제 마사지를 해주고 엄마 잘자 다 잘자 이러고 내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딱 누웠어 딱 자려고 딱 눈을 감고 자고 자다가 머리맡이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야 갑자기 문이 삐익 열리면서 누가 들어와서 내 머리맡에 쭈그려 앉는 거야 근데 갑자기 엄마가 그 새벽에 수윤아 안마해줘 이러는 거야 난 이제 눈을 계속 감고 있어 아 내일 해줄게 이러니까 엄마 갑자기 옆으로 슥슥슥 오더니 수윤아 안마해줘 또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 엄마 나 진짜 너무 싫어 내가 내일 해줄게 또 이런 거야 난 눈을 뜨질 못했어 일단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또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가 누워있는 여기에 이렇게 딱 앉는 거야 엄마가 내 배 위에 이렇게 앉더니 수윤아 안마해줘 또 이러는 거야 아 나 이제 그때 너무 짜증이 난 거야 엄마 엄마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나 자야 돼 왜 그래 이런데 갑자기 엄마가 목을 탁 손에 놓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탁 놓더니 수윤아 수윤아 안마해줘 이러는 거야 목소리를 착각하고 근데 그 상태로 가위가 팍 눌린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눈뜨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쌍욕을 겁날지 꺼져 막 이랬지 그러다가 내가 쑥 잠이 들었을 거야 그냥 그리고 다음날 눈이 떴지 내가 이게 설잔 자꾸 분간이 안 되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엄마 왜 그날 밤에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안마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는 그런 적이 없대 근데 그때 아 나 어제 가위 눌렸구나 이러고 말았다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중국에 갔을 때 이거를 내가 너네한테 이 썰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 남동생도 있었어 수혁이도 근데 수혁이 갑자기 날 가만히 쳐다보다가 사색이 되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 방에서 안마를 해달라고 하더래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 똑같은 방에서 똑같이 가위가 눌린 거야 신기해 그래서 나는 내 방에 막 부적도 묻혀있고 그랬었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언니가 유학을 일본으로 가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언니 방을 쓰는데 언니가 그 방에서 한 번 가위가 눌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컴퓨터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탁 꺼지더래 근데 그날 따라 완전 새카맣더래 완전 새카매가지고 뭐야 이러고서 이제 아빠! 수혁아! 막 이렇게 부르게 된 거야 언니가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더래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 방이 미다지였거든 이런? 미다지 문인데 그 미다지를 이렇게 탁 열고 밖에 나가자마자 원래 식탁 테이블이 바로 있어 근데 이 테이블이 하염없이 안 잡히더래 그래서 계속 뭐야? 뭐야? 이러면서 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순간 벽을 짓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근데 원래 벽을 짓게 되면은 찻장이랑 이런 게 만져줘야 되는데 하염없이 벽을 짓게 되더래 언니가 계속 벽을 짓고 가다가 그 암흑 속에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주저앉은 거야 거기서 이제 언니가 에이! 소리 지른 거야 너무 무서워서 딱 깨자마자 갑자기 현관문 불빛이 탁 켜지면서 언니가 마루 정가운데를 쭈그리고 있더래 뭐 그런 게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아 그랬구나 그냥 이렇게 약간 그냥 이렇게 넘겼었어 잘 근데 한 번 내가 이제 그 방을 쓰게 됐는데 내가 뭔가 가위가 눌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 근데 가위가 이렇게 눌리는데 이렇게 딱 눌리는 기분이 오잖아 근데 말은 할 줄 아는데 고개가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시선처리가 뭔가 안 되는 거야 아 그리고 내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위가 눌리지 그래 이럴 땐 베개를 바꿔서 반대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된 거야 원래는 이렇게 자던 거를 이렇게 이쪽 반대로 자게 된 거야 내가 그날 이렇게 잔 거야 그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또 여김없이 그냥 또 가위가 눌리는 그 느낌이 있어 막 하면서 뭔가 발끝에서부터 여기 머리끝까지 딱 올라왔을 때 뭔가 빡 내 이발을 꽉 누르는 거야 갑자기 근데 그때 눈을 딱 떴다 내가 이제 여기 머리에 있을 때는 천장만 보였는데 이 사선으로 보게 되니까 요 옷장 틈이 있는데 그 틈에 여자 얼굴이 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대로 가위가 눌렸지 이렇게 눈을 뜨고 이 시선처리로 마주치는데 그 얼굴이 하나가 이렇게 딱 옷장 그 좁은 틈에 이렇게 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러고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눈도 못 감고 이렇게 그날 가위가 눌렸던 게 기억나 그래서 아 언니가 여기서 쟤 때문에 눌렸구나를 내가 생각했지 그 생각했지 그래서 혹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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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가구 사이라든가 이런 그런 빈틈이 있는 데서 뭔가 혹시를 보셨다면 거기다 채워넣으면 좀 괜찮아요 이건 내 경험이다